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이런 다양한 에셋들이죠. 디자인 자산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각종 템플릿, 오디오, 효과음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다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짜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무료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퀄리티는 있으면서도 좀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바토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엔바토 엘리먼츠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과 같이 스톡 비디오죠. 스톡 비디오, 그 다음에 비디오 템플릿, 그 다음에 음악, 사운드 이펙트, 그래픽 템플릿, 그 다음에 그래픽, 그 다음에 사진도 있어요. 폰트도 있고요. 웹 템플릿, 프리랜테이션 템플릿까지 다 제공되는 엔바토 엘리먼츠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구독제이고요. 사실 이제 이 엔바토에서는 엔바토 마켓이 있고 엘리먼츠가 있는데요. 제가 마켓을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켓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마켓에서는 제가 다시 또 마켓에서 비디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엔바토 마켓의 비디오로 들어가시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프리미어용, 애프터 이펙트용 또는 스톡 포티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브라우징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영상이 재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영상을 내가 받고 싶다. 그럼 가격 써 있습니다. 가격이 18불 써 있네요. 네, 18,000원이고요. 벌써 1,000개를 파셨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어떤 건가요? 이런 느낌의 렌즈 플레어와 트랜지션 번들이네요. 이런 이미지로 1,800개나 파셨네요. 27불인데 엄청나게 판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스톡도 있어요.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어떤 비디오 영상을 얻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도 있죠.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개별 구매입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에서 이제 개별로 포토샵 액션 같은 거 좀 많이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들어가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해서 들어간 다음에 제가 구매한 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저는 뭐 이런 것들을 샀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디스펄션 포토샵 액션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비싼 거였어요. 하나에 19불 2만원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포토샵 액션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단품으로 구매하실 때는 이 엠바토의 마켓으로 가져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게 가능하시고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릴 것은 엠바토 엘리먼츠라고 해서 이런 모든 디자인 자산들을 어도비 스탁처럼 뭔가 구독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비디오나 비디오 템플릿이나 음악이나 사운드 이펙트나 또는 그래픽 템플릿이나 프리젠테이션 템플릿, 사진, 폰트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스탁 비디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엘리먼츠.엠바토.컴이고요. 스탁 비디오로 들어가시게 되면 뭐 이런 영상들이 있죠. 또는 뭐 이런 영상 또는 뭐 이런 영상 이런 영상들을 무제한으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구독만 하시면요. 네. 구독만 하시면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하나 뭐 아무거나 하나 받아볼까요? 네. 소트 바이 파퓰러로 해가지고요. 뭐 이런 거 좋죠? 네. 한번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뭔가 스마트폰을 켰더니만 이렇게 빛이 펼쳐지면서 이런 식으로 펼쳐지면은 아마도 제가 이제 스마트폰 활용 콘텐츠 제작 과목의 인트로 부분에 이런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요. 제목 딱 놓고 뭐 이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다운로드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건지 이제 이게 라이선스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다운로드가 가능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데 오 영상이 600메가가 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 비디오 템플릿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을 하니까 비디오 템플릿에서 프리미어 프로를 가시게 되면은 다양한 형태의 비디오 템플릿이 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이나믹 슬라이드 쇼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쭉쭉 뭐 이런 식으로 네 보여지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제공되는 비디오 템플릿입니다. 프리미어 비디오 템플릿입니다. 그러면은 이 프리미어에서 지금 여기 다이나믹 제가 한번 재생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쫙 펼쳐지고 뭔가 지나가고 글자 나오고 글자가 찢어지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지고 뭐 이런 식의 비디오 효과의 구성이거든요. 그쵸? 네. 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일단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저는 여기 구독자니까 네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면요. 받았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그러면은 이 비디오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사진을 넣고 여러분들의 제목을 넣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비디오 템플릿 직접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도 한번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음악은 파필러로에서 마이 트래블? 이런 음악이 있어요.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고요. 네. 보시면은 네. 네. using this track. 유튜브에 업로드할 목적으로 너 지금 다운로드 받는 거니? 그러면은 다운로드 라이선스 서티피케잇을 다운로드 받아라.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그래서 이거는 이 트랙은 네. 유튜브 컨텐츠 아이디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튜브의 보시,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이 음악이 저작권에 해당되는 음악이다라고 걸러낼 것이다. 그러면은 너가 이 라이선스를 카피라이 클레임을 통해서 유튜브에다가 나 이거 라이선스 내가 갖고 있어요. 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라이선스 서티피케잇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라이선스 서티피케잇을 다운로드 받아라라고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o to my 다운로드에 가시면은 해당 제가 방금 다운로드 받았던 My Travel and Tourism Adventure라는 이 음원의 라이선스가 있죠. 여기 다운로드 라이선스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라이선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행여나 유튜브에서 걸리면은 저작권으로 걸리면은 이 라이선스 파일을 업로드하면은 나는 저작권의 정당한 사용권자죠. 이 해당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권자임을 유튜브에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 다음에 사운드 이펙트도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래픽 템플릿은 뭐 정말로 많죠. 그 다음에 뭐 프리젠테이션 템플릿은 뭐 ppt에 사용하는 템플릿인데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당연히 스탁 이미지들도 당연히 다운로드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죠.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모든 어떤 디지털 자산들 있죠. 스탁 비디오, 비디오 템플릿, 뮤직, 사운드 이펙트, 그래픽 템플릿, 뭐 그래픽, 프리젠테이션 템플릿, 사진, 심지어 폰트까지 이런 부분들을 월 구독의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고퀄리티의 디자인 애셋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엔바토 엘리먼츠 서비스가 있고요. 이 엔바토 엘리먼츠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면요.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아드릴 테니까 그 교환해서 링크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엔바토 엘리먼츠의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렴해요. 아까 어도비 스탁에서 보셨던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2만원 안짝에서 그 정도 비용이면 상당히 저렴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엔바토 마켓에서 제가 이런 거 하나 사는데 이런 거 하나 사는데 19불 줬거든요. 이거보다 저렴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물론 월 구독제이기는 합니다만 정말 다양한 디자인 자산들 이미지나 비디오나 음원이나 이런 것들 다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좀 혜택이 좀 좋다 정도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무료 자산 정도로만 얼마든지 가능하시다면 당연히 이런 거 필요 없으신데요. 약간 고퀄리티로 가셔가지고 영상 편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시다 하시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프리미어로 가가지고 한 번 직접 아까 잠깐 만나보셨던 다운로드 받은 자산을 제가 한 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프리미어로 들어왔고요. 새 프로젝트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이 프리미어가 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뭔가 좀 새롭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새 프로젝트 여는 창이 좀 바뀌었는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그냥 바로 만들기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시게 되면 빈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빈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 번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어떤 거였죠.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게 엠바토에 제가 다운로드 받았던 마이 컬렉션, 마이 다운로드로 가가지고 마이 다운로드에서 제가 받았던 게 어떤 거냐면 다이나믹 슬라이드 쇼였죠. 이런 느낌 방금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런 느낌을 원하는 거죠. 이런 느낌을 제가 제 영상에서 구현해내고 싶다 하면 프리미어로 와가지고 제가 다운로드 받은 곳으로 간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곳에서요. 다이나믹 슬라이드 쇼 얘를 압축해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다이나믹 슬라이드 쇼 33초짜리 1080x1920 33초짜리 1920x1080짜리 54초짜리 75초짜리 이런 식으로 지금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PR 프로젝트라고 써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PR 프로젝트면은 프리미어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PR 프로젝트를 제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짧은 거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수평으로 되어있는 거 요 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 프로젝트로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사실은 여기 PR 프로젝트라고 확장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파일을 더블클릭만 하셔도 됩니다. 새 프로젝트에다가 얹으실 필요 없이 그냥 이 파일을 33초짜리 가로가 긴 1920x1080짜리 해상도의 PR 프로젝트를 더블클릭하겠습니다. 더블클릭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프로젝트 변환이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는 이전 버전의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에서 저장되었기 때문에 변환을 해야 된다. 네 뭐 변환해야 되죠. 최적의 성능을 위해 머큐리 재생 엔진 메탈 GPU 가속이 선택된다. 네 그렇게 선택하도록 하고요.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가지고 완성이 됐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걸 살짝 네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틀어서 타임라인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타임라인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타임라인에서 보이시는 게 위에 보시면 렌더링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렌더링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단축키 엔터키 누르시면 됩니다. 엔터키 누르시면은 파일을 렌더링 하는 중 이라고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쭉쭉쭉 렌더링이 되고 있습니다. 렌더링 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렌더링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프리젠트 나오고 브랜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의 이제 슬라이드쇼가 진행이 된다. 얘가 기본입니다. 그쵸? 얘가 기본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 글자 바꾸고 사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템플릿을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왼쪽에 보시면은 컨트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 홀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미디어 폴더가 보이시죠? 미디어 폴더에다가 내가 넣을 사진을 먼저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받았던 스탁 이미지들을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탁 이미지들을 제가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이거는 영상이었고요. 우리 스탁 이미지로 받았던 이런 고양이 있죠? 고양이 사진 하나를 미디어 폴더에다가 넣었습니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 고양이도 있죠? 이 고양이도 넣을게요. 이 고양이도 넣고요. 미디어 폴더에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진도 하나 받았었죠? 이런 사진도 넣고요. 그 다음에 또 사진이 뭐가 있을까요? 아 이 사진도 있네요. 이 사진도 넣을게요. 네 이 사진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사진은 제가 한 4장밖에 못 넣은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사진은 총 4장밖에 못 넣었고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그럼 미디어 폴더에는 지금 제가 이제 넣을 사진들이 이렇게 4장이 들어가인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타이틀 폴더가 있죠? 이렇게 타이틀 폴더가 있으면 이 타이틀 폴더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타이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 각각 선택하셔가지고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타이틀 예를 들면 타이틀 1번 더블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타이틀 1번 비디오 하이브 라고 해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이거 선택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바꿔 볼까요? 한글로 해볼까요? 유튜브 영상 콘텐츠 편집 이런 식으로 넣으시는 거죠. 넣으시는 거고 타이틀 2번 가볼게요. 가시면 프리젠트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제공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3번 브랜뉴 지금 우리가 이거 뭐 사용한 거죠? 프리미어의 프리미어 슬라이드 템플릿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자 폰트 선택하시고 바꾸시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기본 그래픽 자산 들어가셔가지고 원하시는 폰트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안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타이틀에서는 타이틀 윈도우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원하시는 글자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그 플레이스 홀더가 있었죠. 이 플레이스 홀더가 바로 사진이 들어갈 곳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홀더 1번 넣은 다음에 플레이스 홀더 1번에서 방금 제가 미디어에다가 집어넣었던 제 사진들이 있죠. 제 사진이 아니라 제가 받았던 사진 그 사진들을 이렇게 가지고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는데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은 위치를 지금 얘가 사진이 큰가요? 그쵸. 사진이 크네. 그래서 사진을 위치 적당히 조정해 주시고 1번에다가는 이 사진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PH02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PH02에다가는 어떤 사진을 넣을까요? 이 사진이 뭘까요? 소스 윈도우로 보면 아 이 사진이네요. 이 사진을 이렇게 잡고 타임라인에 2번에다가 올렸습니다. 오우! 사진이 너무 커! 그럼 더블 클릭하시고 우리 효과 컨트롤러 가야겠죠? 그래서 비율 조정 적당히 하시면 되겠죠? 비율 조정 이렇게 하시고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PH03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다시 프로젝트로 가가지고 프로젝트에서 우리 프로젝트가 네 다이나믹 슬라이드 쇼 프로젝트였죠? 그 다음에 3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H03 총 몇 장의 사진을 넣는 거죠? 24장까지 넣을 수 있나 봐요. 앞부분만 넣을게요. 앞부분만 이렇게 이건 뭐죠? 얘도 고양인가? 얘도 고양이네요? 뭐 이렇게 넣고 3장만 넣겠습니다. 3장 3장만 넣은 다음에 넣었어요. 넣은 다음에 PH010203 이렇게 3장을 넣었습니다. 넣은 다음에 다시 뭘 해야 되죠? 렌더링 돌리겠습니다. 엔터키 눌러서 렌더하겠습니다. 네 렌더링이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재생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3장만 사진을 넣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제공되는지 한번 볼게요. 재생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이렇게 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다음엔 사진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한 프레임씩 이동을 하면은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런 느낌의 연출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식의 연출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멋진 네 이런 멋진 연출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없으시죠? 웬만한 전문가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다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것들은 다 돈 주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엠바토 엘리먼츠 들어가시면은 요런 느낌의 것들이 있는 것들이 바로 이 프리미어 프로입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비디오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의 비디오 템플릿에 들어가시면은요. 여기에서 뭐 이런 느낌 또는 뭐 이런 느낌 여기서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352가지의 이모티콘 뭐 이런 느낌 네 또는 뭐 요런 느낌 또는 뭐 요런 것들 뭐 요런 것들 한번 좀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건 프리미어 프로에서 내가 열심히 뭔가 효과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거구나. 돈 주고 사는 거를 어떻게 한다? 우리는 그냥 돈 주고 사가지고 원하는 곳에다가 뭐 이미지를 놓고 글자를 바꾸고 해서 내 걸로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죠. 네 사용자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뭐 프리미어 뿐만이 아니고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포토샵에서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건 포토샵의 액션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토샵에서 액션 중에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네 이 디스펄션 액션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해버리는 액션들도 있고요. 포토샵에다가 그냥 사진을 딱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액션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돈 주고 샀던 것 중에는 이런 식으로 뉴스페이퍼 아트라고 해서 그냥 제 사진을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멋진 포스터 사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액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7불이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포토샵의 고수 프리미어의 고수라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적당히 구매하시는 거다. 이거는 이제 월 구독제로 이제 한 달에 뭐 17불인가요? 15불인가요? 하여튼 하시면은 무제한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다가 뭐 이런 느낌의 인트로 뭐 이런 느낌의 영상들을 구현해 내실 수가 있으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시는 막 되게 현란하고 멋진 영상들 만나셨다면은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이런 것들 많아요. 뭐 구독 아 이런 거 있죠. 서브스크라이브 버튼 이런 구독 버튼들 있지 않습니까? 클릭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런 느낌들이 있죠. 네. 이 템플릿이거든요. 그래서 뭐 구독, 좋아요, 뭐 바로가기 뭐 이런 느낌의 네. 이런 아이콘 뭐 이렇게 있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거 가져다가 쓰시는 거예요. 네. 가져다가 쓰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뭐 이미지 자산 또는 이제 동영상 자산 그리고 음원 자산 그 다음에 뭐 이런 효과음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로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그런 엠바토 엘리먼츠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프리미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